안녕하세요 라이입니다. 오늘은 서촌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제사랑 육회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일단 육회를 안 좋아하셔도 이거를 육회를 안 좋아하셔도 이걸 드시면 바로 육회를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여기 이순신 장군이 상 어쩌구도 있고요. 여기는 경북궁에서 인을 딱 공연을 하고 있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멋있으시죠? 여기는 역사 박물관이고 이제 옛날 곡 싸이 님의 강남스타일의 춤축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MGMG한 곳의 성지예요. MGMG들의 성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 스타일의 옷 말고 약간 레트로 느낌인데 약간 검정색 레트로 이런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여기는 LFM입니다. 여기는 옷이 아니어도 정말 유용한 물품들이나 액세서리가 많았습니다. 여기는 이해한데 여기는 정말 레트로했습니다. 여기도 정말 컵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맛있습니다. 안녕. 안녕.